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셜 50차트에서 최장기간인 57주 연속 1위를 달성해 저스틴 비버를 추월했습니다. 14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차트에서 저스틴 비버가 세운 종전기록인 56주 연속 1위를 경신하며 2017년 7월 29일자 빌보드 차트부터 2번 차트까지 1위에 올라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로부터 3번째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러브유어셀프 승어 앨범에 수록된 마이크 드롭과 DNA로도 골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정규 3집 러브유어셀프 전 티얼은 빌보드 200에서 77위를 차지하며 차트인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5월 1위로 처음 진입한 뒤 12주 연속 기록입니다. 이외에도 월드앨범 차트 1위, 인디펜턴트 앨범 차트 3위, 톱앨범 세일즈 차트 20위, 캐나디안 앨범 차트 6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우는 24일 신곡 7곡이 수록된 리패키지 앨범 러브유어셀프 결 앤서를 선보이는데요. 이 앨범은 S, E, L, F 등 총 4개 버전으로 발매됩니다. 사진은 빌키트 엔터테인먼트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